경주시는 오늘 시청 대회실에서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공약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오늘 보고회에선 6대 분야 118개 공약 사업 중 정상 추진 중인 87건과 부진한 20개 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. 경주시는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는 공약은 예산 확보와 철저한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, 중장기적 공약은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